044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맥스 bti 입니다. 코스맥스 bti 은 은 동사는 1992년 11월에 화장품 제조업 등을 주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2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 2006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의 이전 상장함 동사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으로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 사업 부문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쉬 화장품 제조업 등의 영업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어 2014년 3월 신설회사 코스맥스 존속법인 코스맥스 bti 로 인적 분할하여 지주사체제로 전환 대쉬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코스맥스 바이오 건강여행 코스맥스 nbt 코스맥스 퍼머 바이오 유럽 외에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해외에도 다수의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대쉬 코스맥스 바이오는 차즈기 추출물 수국입엽수 추출물 로즈마리 골드 추출물 병풀 추출물의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였고 코스맥스 nbt는 리스페타 아가트리 타배트리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쉬 면역력 향상 등 건강기능 식품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브랜드 사용료 증가 무역대행 서비스 등 기타 부문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쉬 매출 증가에도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이자 비용 증가 등 금융 수지 저하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쉬 소비 심리 부진과 건강기능 식품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다만 업무 협업을 통해 모발 재생 및 인공피부 개발 중에 있는 바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기대 2023년 7월 6일 기준 장마감 코스맥스 bti의 시가총액은 89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코스맥스 bti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92위 입니다. 코스맥스 bti의 상장 주식 수는 960만 3920 한 주입니다. 코스맥스 bti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맥스 bti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80원을 보여주었 고 bps는 3만 1,502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29배 3만 2,1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원, 119억원, 3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2억원, 43억원, 마이너스 202억원입니다. 코스맥스 bti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7번지 37%이고 유보율은 6878.0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6.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9입니다.